손으로 던지는 거하고 젓가락 쓰여 있는 게 틀림이니까 가리비 아주 주제 중다 이거 가리비 주워 먹을 때 이제 다 익었어 오랜만에 간 적이 있나 우리? 없지? 맛있지? 맛있지? 고기만 먹는 거 하고 내가 먹어보고 싶습니다 가리비 영상이 있는데 가리비 영상이 있는데 가리비 영상이 있는데 저번에 꽂혔는데 거의 뭐 껍데기만 했지? 얼추 그냥 그렇다고 보면 되지 여기 사장님이 아주 가리비를 잘 먹습니다 아유 뜨거워 저렇게 부르면 다 엠시몽 같지? 엠시몽 아니야? 엠시몽이야 엠시몽이야? 응 엠시몽이야? 저 노래야? 응 저 노래야? 응 엠시몽 이거라면 노래 한 번 냈다가 사라졌네 왼손 이즈 exploding !!!! 그럼 isine 한참 잘 나갈 때 군대 가려고 하니까 아까운거지 그래서 머리 쓴다고 쓴게 완전히 내장된거지 이제 다른 애들 머리 못쓰고 이제 다 파시던데 머리 썼고 큰일났다고 과메기 한번 먹어봐 과메기 이상할거 같은데 아이 먹어봐 야들야들 해도 먹어봐 그리고 막창 곱창 곱창 자꾸 뒤집지마 아니 내가 뒤집는데 니가 자꾸 뒤집자마자 맛이 없어 하지마 꽁찌인데 꽁찌 구운맛인데 당연히 꽁찌야 그 꽁찌 구운맛이라고 좀 더 조깃조깃하네요 먹어봐봐 응 식감은 조금 더 쫄깃한데 약간 더 빌려 비린맛은 비린맛도 약간 빌려 나쁘진 않은데 꽤 먹어도 되겠다 응 네 네 네 네 뭐 그치 나쁘진 않은데 응 흠 네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